자 그러면서 이제 가속도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가속도의 개념은 가속도는 속도의 크기 변화나 방향 변화 혹은 크기와 방향의 변화를 나타나는 것으로 당연히 벡토량 인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속도의 크기 변화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가속도 근데 키는 이겁니다 방향의 변화 예 만약에 여기 봐봐요 1이 자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게 플러스 방향 인데요 이게 만약에 플러스 5 미터 퍼 세크로 이동하고 있던 물체가 조금 있다도 그대로 플러스 5 미터 퍼 세크로 이렇게 갔어요 예 그러면 이때 가속도의 값을 몇입니까 네 같은 방향으로 시간이 지나더라도 속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건 가속도가 0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속도의 크기가 변화가 없으니까 0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가 일전의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5 미터 퍼 세크로 가던 물체가 또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가면 또 이게 플러스거든요 이때 플러스 5 미터 퍼 세크의 속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크기는 어때요 크기는 같죠 방향은요 다르죠 그럴 때 이거 가속도 몇입니까 이거 수업 때 했죠 그러니까 뭐 지금 여러분 벡터에 차를 하면서 이렇게 방향을 하고 있죠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여기서의 가속도가 0이냐 아니냐 0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게 처음에 V이 아니고 이게 V파이널이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마지막 대가리에서 또 이것도 사람 또 승질나게 한다 또 삼각형법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예를 들면 요거의 반대방이 이게 VF 마이너스 VI면 요렇게 요거의 핫벡터와 같다고 그랬지 그렇지 어 그러면 요거의 핫벡터가 어떻게 돼 요거지 요거 그지 그럼 이게 이동돼 안돼 벡터는 이동돼 안돼 되지 그러면 어디와 어디를 연결한 거야 여러분 V파이널 마이너스 V이니셜에다가 시간을 한 거니까 값을 구할 때는 이 시간까지 해서 이제 값을 구하는 거고 벡터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게 나중 벡터고 이게 처음 벡터니까 처음 벡터의 반대 그러면 이것은 V파이널 플러스 VI벡터의 반대방향 벡터를 핫벡터 한 거랑 똑같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이 벡터가 원래 벡터에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 이거야 삼각형법에 차 배웠어 안 배웠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어 그니까 뒤에 벡터 머리에서 어 요거를 연결을 해서 그래갖고 어떻게 한다고 요걸 나중 벡터 처음 벡터를 나중 벡터에 옮긴다고 요거를 이동해서 이렇게 붙이지 요렇게 어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하는 거잖아 아 또 저기 봐봐 벡터의 차 아이고 어디 있어 24 25쪽에 있죠 에 있죠 거기 25쪽에 맨 위에 있어요 없어요 에 A 빼기 B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B의 머리에서 A의 머리를 에 연결한다고 했죠 꼬리와 꼬리를 어떻게 하고 붙인 상태에서 기억납니까 A 빼기 B 그러면 B머리에서 A머리 그러니까 자 내가 지금 방금 전에 혈압이 조금 쫙 올라왔었어요 자 이게 처음 벡터 이게 나중 벡터지 그렇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게 나중 이게 처음이야 그러면 V파이널 벡터 마이너스 VI 벡터잖아 그치 어 그러면 이게 A 마이너스 B와 똑같지 그렇지 자 그러면은 꼬리와 꼬리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나중 꺼의 머리에서 처음 꺼의 머리로 연결하라고 했지 맞아 어 그러면 어디야 이게 VF지 어 어디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예 오른쪽 아래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맞아 또는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이 벡터로 안 하고 만약에 이 벡터를 요리에 옮겼어 그러면 어떻게 돼 요기가 붙으니까 이건 합백타가 될 수가 없지 아니 차백타가 될 수가 없지 그러면 꼬리를 예를 들어서 요걸 요리에 옮기듯 또는 요 꼬리를 이리 옮겨도 돼요 내 말은 요렇게 옮겨도 되냐 이 말이야 그래도 되지 그래도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벡터와 이 벡터는 어떤 벡터야 같은 벡터잖아 그걸 좀 기억을 자꾸 하라고 그래서 아 그래서 뭐냐면 기하학적인 건 기하학적으로 머리에 떠올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아하 이게 하나의 벡터 하나의 벡터 아 꼬리를 붙여준다 벡터를 이동시키거나 이거 같은 경우는 꼬리가 붙어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어 꼬리와 꼬리끼리를 붙여준다 이동하여 해놓고 이게 만약에 A벡터 이게 B벡터라면 이때 A-B 하면 B의 머리에서 A쪽으로 B-A라면 A에서 B방향으로 정반대의 벡터가 나오게 되겠죠 기하학적으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놔야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뭔가 딱 정 안되면 평행사변형법 같이 플러스로 하는 방법을 찾아갖고 그려놓던가 머리에 계속 떠올려야 됩니다 제가 왜 이 가속도에서 이렇게 벡터의 차를 또 강조하냐면 이 부분은 언제든지 응용돼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하학적으로 머릿속에 자꾸 떠올려야 돼요 알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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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막 세 개를 빼기 하고 싶고 그런데 A-B-C-B-C 이렇게 그럼 A에서 B 뺀 차가 나오겠죠 그럼 그 결과 벡터가 나오죠 그럼 그 결과 벡터와 그 다음 벡터 1 또 빼기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머릿속에 자꾸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바로 알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할 때 그게 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항상 벡터의 차 특히 가속도는 이와 같이 크기의 변화뿐만 아니라 방향의 변화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까 이 벡터와 관련돼서 이 벡터와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해봤단 말이야 자 처음에 속도가 5m per sec 다가 나중에 속도가 수직으로 5m per sec 이렇게 변했어 그러면 그러면 이때 만약 이 시간이 이렇게 오던 속도가 이렇게 딱 바뀌는데 0.1초 걸렸다 0.1초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봐 그럼 어떻게 구할까 그러면 시간은 0.1초가 걸렸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나중 벡터 빼기 처음 벡터를 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이 벡터 성분을 이동시켜 보니까 이렇게 꼬리끼리 서로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벡터의 차가 이렇게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나요 나왔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 결과 벡터예요 이게 그러면 이 크기가 나올 수 있죠 뭐요 5루트 2 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루트 2 1.4로 잡고 계산해라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어 만약 우리가 보통 루트 2는 1.41 이러지만 계산을 간단하게 해서 1.4 잡았어 그러면 이 크기는 몇이야 5 곱하기 1.4 그러니까 7이지 그 정도는 나도 계산하잖아 1.4 곱하기 5가 7이지 7의 값을 갖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0.1이라고 그랬지 가속도 몇이 나와 70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여기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5미터 퍼세크로 달려오다가 평 하고 위로 이렇게 이렇게 갔어 그럼 뭔가 지면에다 브레이크를 걸면서 방향전환을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지면에 간 힘에 의한 작용의 반작용으로 내가 이렇게 팍 튀어나갔을 거 하냐 그 지면에 가한 힘이 몇이었을까 뭘 알면 돼 얘 질량 그렇지 질량이 얘가 만약 50kg 야 그럼 몇 뉴튼의 힘을 가했을까 그렇 치가 아닐 것 같은데 50kg 애플은 MA 50kg 곱하기 그의 생성된 가속도를 보니까 70m 퍼 세컨 제곱 그럼 이거는 한 단위로 뭐로 해요 뉴튼 50 곱하기 7 몇 3500 아니 3500 뉴튼 3500 이래 3500 뉴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됐니 임용시험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보면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가속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의 개념 벡터의 차 F는 MA와 관련된 것 또 힘의 단위는 뭐 그래서 그 문제에서 단위까지 쓸 거 뭐 할까 하면 한 문제로 다 물어보게 되잖아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알겠느냐 우리가 배우는 게 나중에 이렇게 응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배우고 난 다음에는 항상 기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이런 응용 문제를 보면서 아 내가 배운 게 이렇게 응용돼서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알았지? 알았지? 꼭 기억을 해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속도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크기는 같지만 그 속도의 속력의 크기는 같지만 크기가 같다 할지라도 방향의 변화가 나오면 뭐가 생성된다? 가속도 알았죠? 단순히 속도의 크기 변화뿐만 아니라 방향의 크기 전환까지 나오면 방향의 변화까지 나오면 가속도가 생성되는 것이다 또는 그 두 가지 다 나오면 그게 대부분이거든요 그 두 가지의 크기와 방향의 변화들이 또한 우리 운동상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정의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 단위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 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래서 소요 시간불의 속도의 변화량 그래서 가속도의 단위는 A로 표현하고요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의 단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걸린 시간과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의 차이로 하는데 반드시 여기에서 뭘로 해석해서 해야 된다? 벡터로 해석하여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해놓으십시오 그런데 그 예에서 0.6m per sec로 퍼팅한 공이 2초 뒤에 정지했다면 가속도는 그랬어요 그럼 이거죠 초당 0.6m per sec로 가던 공이 조금 이따 속도가 점점 점점 줄어갖고 똑 하고 멈춰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거의 벡터의 차를 기하학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나중 속도 0에서 처음 속도 0.6m per sec로 뺀 차이로 해서 마이너스 0.3m per sec로 가속도 그러니까 점점점점 속도가 줄어든다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알았죠? 네 그러면서 그 뒤에 지면의 마찰력이 순간 가속도 아니 뭐야 지면의 마찰력이 진행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서 공이 정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공이 공이 여기에 있다 그럴 때 예를 들면 여기 지면이 있다 그러면 이 지면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이동 방향과 정 어떤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니까 한 번 더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브레이크를 거니까 점점 속도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속도의 단위는 이제 m per sec의 제곱이고요 그러면서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의 개념은 속도와 동일하게 적용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속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이 나오는데요 등속 운동 속도가 일정하다 그러므로 속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가속도는 몇일까요 0이 되겠죠 그래서 등속 운동에서는 가속도가 0이고요 가속도가 0이니까 여기다가 질량을 아무리 곱해도 결과치 f는 몇이 될까요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역학적으로 작용한 힘도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힘이 가해진다 할지라도 속도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 속 한마디로 힘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로 있거나 하면 속도의 변화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속도가 0인 상태는 역학적 힘도 몇이다 0 등속 운동 상황은 역학적 힘 0 이렇게 딱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이때 공중으로 던져진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 등속 운동을 한다 앞서도 얘기했던 공중으로 투사된 물체가 있을 때 수평 방향으로의 성분 VX는 외적인 영향 맞바람이라든가 뒷바람이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이 없다면 무슨 운동을 한다 등속 운동을 합니다 속도가 일정하게 되고요 등가속 운동은요 가속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가속도가 일정한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VY 이것은 지속적으로 뭐에 영향을 받아서 중력 가속도에 영향을 받으면서 위로 올라갈 땐 속도가 줄어들고 정점에서 내려올 땐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그 가속이 일정하게 이루어지는 등가속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속도가 경과함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 혹은 감소합니다 즉 증가 혹은 감소 비율이 일정한 거고요 이때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할 때 등가속 운동이 되는데 바로 이 중력 가속도가 일정하게 작용한다는 건 결국은 중력 가속도 결국은 뭐에 대한 힘이에요 중력에 의한 힘이죠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니까 그거에 의해서 가속도가 생기는 게 중력 가속도니까요 공중에서 던져진 물체 혹은 인체는 수직 방향으로는 등가속 운동을 한다 이때 뭐 공기 저항은 이 순간에는 무시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속도의 해석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지금까지 한 내용까지 완벽하게 저희 것으로 만들어놔요